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공연의 사연을 맡은 문화꽃 단원 로즈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번 그분이 봄날씨의 변덕이 노처녀의 뭐 같다고 하죠?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하시네요 노처녀 히스테리 같다고 그래서 오늘 밖에 바람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더 포근한가 싶더니 만만찬 이 봄날씨 그리고 이게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무대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저희 공연을 가져주시는 첫 무대로 오늘 소개하신 유일한 꽃남 허미씨의 무대 허미씨가 들려드리는 당신은 남자 그리고 몰라요 몰라